자 황심숙이 왜 우리가 할까요? 두 분 근데 누구세요? 틀립니다. 저는 돌아온 삼순이지만 이제 썬덕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황심숙이 삼순씨로 나오셨죠? 네네. 그런데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썬덕? 네. 썬덕이 뭐예요?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림도 그리세요? 네. 일러스트도 하고 있고 일러스트! 오야! 재능성이 노는 분들 재능이 다양하시네요. 어쨌든 간에 뭐 잘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어디로 안 살아지실까요? 정분간 저는 우리나라에 있고 싶어요. 저는 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큰 깨달음? 네. 황심숙이 들으면서 제가 기대하지 않은 뭐를 기대 안 했는데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잘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황심숙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 사연을 들으면서 저랑 비슷하다기보다는 경향이 비슷한 사람들 사연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저렇게 답답한 행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황 박사님도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구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고민을 했지도 않았고. 고민도 없었고. 그렇죠. 상담 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뭔가 깨달음이 어느 순간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은혜를 입었으면은 갚는 게 인간이지. 이런 심정으로 제가 여기다. 오오오오오. 인간 맞네. 대한민국에서 희귀한 인간이다. 물론 은혜를 준 자가 은혜 준 자를 모르지 라도 받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마음으로 황심서 패널로 창원해서 나간다는 거죠. 저의 소중한 시간을 저는 저의 돈보다 저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하지만 그것을 여기 드리러 온 거죠. 중요해요. 황심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황심서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깨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화끈하고 걸크러쉬가 막 느껴지고. 걸크러쉬. 두 걸이라고 해서. 본인하고는 잘 안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 아니 아니. 여자한테 여자가 반하는 거. 아 그럼 걸크러쉬라고 그래요? 네. 그럼 여자한테 남자가 반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그냥 크러쉬죠. 그렇구나. 어휴 그래. 잘난 두 분들. 멋진 두 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한번. 황심서는 그래서 왜. 왜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 방송을. 어쨌든 뭐. 그쪽 걸크러쉬 당하신 분은. 뭔가 은혜를 갖기 위해서 했다면. 둘리는. 저는 일단 여기 참여하는 것 자체에. 저한테 의미가 있고요. 어 진짜요? 네. 표정이 아까. 지금. 지금. 도와주려고 놓은 거예요? 지금. 어? 도와드려 나왔어요. 엑스맨인가. 네. 요즘에 인간들이 다 도와주고 뭐. 잘해준다고 하는 인간 치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걸. 여전히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뭘로. 뭘 믿어요 지금. 지금. 눈빛이 선하잖아요. 아. 이런 인간들을 믿으면 안 돼요. 아. 눈빛이 선한데요? 아니 눈빛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눈빛이 선한 인간. 나를 믿어. 이런 인간들이 나중에 보면 꼭 뒤통수를 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지론이거든요. 아니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과. 아까 본인은 뭐라고 그랬죠? 믿을 만한 사람. 본인은 사람이 아니잖아. 일단. 그렇죠. 저는 둘리니까. 그렇죠. 파충류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게 이미 속이면서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황심소가 지금.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황심소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네. 일단 황심소. 저도 청취자로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어떤. 삶의 빗줄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정말 막막한 상태에서. 어떤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라는. 방향성이 있었고. 저는 박사님께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나도. 황 박사님처럼. 내 분야에서.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느낌도 사실 있었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근데. 팬심은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래도. 받을 거는 꼭 받겠다는 거예요. 하하하하. 그렇게 표현이 아니군요. 네. 받으세요. 뭐. 근데 맹목적인 팬심보다. 이 방송을 만들어서. 이 방송을 또 많은 분들이. 들으시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어떤. 깨달음이나. 자기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좋아서 하는 거라기 보다는. 네. 어떤. 본인의. 깨달음과. 으흠. 여러 사람의. 깨달음을 위해서. 어. 같이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 어. 훌륭이죠. 예. 나를 좋아서 한다. 이러면. 나도 부담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좋아서 한다는 소리는. 계속 하지 말고. 뭘. 위해서 하는지. 그걸 분명히 밝혀야 돼요. 왜냐면. 나를 좋아서 한다고. 보신 분들이. 내가 자기를 안 좋아해주면. 교수님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또. 떠나가. 가가지고 막. 나. 상처받았어요. 맞아. 상처받았어요. 왜. 저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허그. 뭔 소리야. 지금. 그래도. 롤모델이나. 또. 팬심으로 오시는 분들은. 박사님한테. 인정받거나. 감정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가장 두려운 이야기가. 팬이에요. 무슨 팬. 볼 팬. 싸인 팬. 뭐라고. 형망 팬. 그러면. 황심소.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황심소에서 함께 하실 분들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는데요. 황심소에서는 청취자와의 소통 창구를. 댓글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더 역동적으로 소통이 잘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바일. 모바일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들 미디어팀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올려진 거. 팟빵이나. 유튜브에 댓글이 올려진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또 방송으로 또 만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아예. 황심소 전용.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모바일 홈페이지요. 그럼 그러려면. 그 부분을.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또 같이 참여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재능이 있어요. 아. 본인이 그러면. 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전 지금의 홈페이지에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황심소 홈페이지가 있나요? 그거. 황심소. 아. 위스덤. 아. 위스덤센터하고. 황심소하고는.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클리어하기 위해서라도. 황심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위스덤센터는 황심소하고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단지.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황심소는 말 그대로 나의 이름을 끌고. 황성민이 심리상담을 하는 것을 사연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또 시사심리도 분석도 하고. 그걸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스덤센터는 위스덤센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물론 위스덤센터에서 WPI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 개인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위스덤센터를 통해 가지고. 뭐 황성민한테도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위스덤센터와 관련된 연구원들한테도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위스덤센터에서는 워크샵이나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를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뭐 학습 관련된 세미나나 또는 부모 자녀 교육 관련된 세미나. 뭐 워크샵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위스덤센터에서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황성민이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알려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위스덤센터에서 쉽게 부려먹는다고. 거기서 이제 황성민과 하는 WPI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일어나고는 있죠. 황심소 홈피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황심소의 개인 사연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 사연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그 뭐 그게 동영상이 됐든 어머니 됐든 또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됐든. 그거를 황심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마치 언론사 포탈 사이트처럼 기사가 올려듯이. 상담 사연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고 받거나. 질문들도 올려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답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황심소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상담 사연이나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황심소 자체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위스듬센터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은. 개인 상담을 받는 것은 유료니까. 또 그게 경제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은. 내 사연이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뭐 충분히 내가 상담을 받고 싶다. 라고 할 때는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거든요. 그럴 때 그 사연을 이제 황심소에서는. 모든 분들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거나. 또는 너무 간절히 원하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선택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스듬센터와 황심소는 완전히 별개의 활동이고. 단지 황상민이라는 사람이. 그 두 가지 조직의 WPR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는 그 공통점 외에는.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황심소에서는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초기에 황심소에 참여해서. 황심소가 나중에. 미디어 집단으로서. KBS나 MBC보다. 더 영향을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는 방송이 되는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아 그리고. 그. 저희가 곤문 변호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황심소의 자유로운 영혼과 활동을. 어떤. 법을 빙자해서 방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황심소를 어느 정도. 방어해 주실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감을 하고. 그 연락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정중히 모실 계획이고요. 근데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고문 변호사를 구하는. 광고를 냈는데. 왜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분들이. 겁을 먹고 올린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댓글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세요. 팟빵에. 우리는 왜 그렇게 살까. 님께서는. 황 박사님 주위에 변호사가 없어서 모집 공고를 냈을까요. 결국 황심소는 직접적 수익이 없기 때문에. 황심소 방송을 통해서 받은 고소장은. 황심소를 통해서 해결하자. 즉 적은 돈으로 해결하자. 지원할 변호사는 거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라고 하셨고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지금 황심소에 고문 변호사를 하면. 황심소에서. 돈을 주고. 이 사건을 맡길.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박사님은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변호사한테 돈을 안 주냐.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내가 돈이. 돈이 많아요. 돈이 좀 많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돈 많아 보이세요. 네. 그렇죠 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 주위에 변호사 많아요. 그리고 그 변호사들한테 사건을 수임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나도. 지금 사건. 내 개인적으로 걸린 사건이. 몇 개 있어 가지고. 많은 돈을 줘요. 근데. 황심소에 사건이 생기면. 그게 내 사건이에요. 황심소 사건이에요. 황심소 사건이죠. 근데 왜. 너는 왜 그렇게 사니니 뭐. 네. 왜. 거기 구분이 안 돼요. 왜 내가 황심소 사건에 내 개인 돈을 써야 돼요. 개인 상담을 무료로 해 주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변호사. 우리가 수임할 거면. 그냥 할지. 광고를 왜 내겠습니까. 황심소에서. 수임할 거면. 좋은 변호사 구해서 돈을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황심소에서 고문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것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황심소를 위해서. 하는 분이. 그. 지원을 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데. 이분은 이제.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니까. 네. 그런 위험이 많으신 분 같네요. 아.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 이런. 분이 있었어요. 황심소가 수익은 안 나도. 책이나. 개인 상담 후원 등으로. 수익이 연결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 황심소는 수익이 안 나는데. 황심소에 쓴 상담을. 우리는 무료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돈이 어떻게. 어. 둘리씨가 내 대신. 돈. 이 사연. 선정하는 대가로. 뒷돈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5만원 보내주세요. 어. 이제. 이제 뭔가. 개인 상담이. 갑자기 혼란스러운데요. 그게 아니고. 이분은. 뭔가 홍보 효과가 있을 거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황심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저를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황심소 상담을 듣고 왔어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은. 황심소 이야기를 안 꺼내요. 아. 아. 그리고. 뭐. 상담은 그냥 공짜로. 내가 들으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별로. 개인 상담을. 이. 자기 비용을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이분은 댓글을 삭제하셨어요. 근데. 예전 패널들도 출연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교체됐다고 들었어요. 재능기부를 가장한 착취에 불과해요. 비영리재단 같은 류가 자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만. 재승박덕하고 소탐대시라는 전형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질 않아요. 신기한데 자녀에게 보내줄 유학비는 있어도 변호사비는 없으신가봐요. 라고 백투백님이 댓글을 하셨어요. 백투배. 백투배. 네. 이런 악성, 엄혜성 댓글을 다시는 분. 이 때문에 사실은 고문 변호사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되게 웃긴다. 내가 우리 애 유학 보내는 거는 빛내서 보내는데. 그럼 황심소 고문 변호사를 내가 빚을 내서 황심소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신 청취자분도 계셨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황심소를 듣고도 여전히 노예심리에서 황박사를 까려고 하시네요.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황심소를 무료로 들으시는 것 아닌가요? 무료로 방송을 제공하는 만큼 방송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청취자가 황심소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인간들을 협박하는 가장 즐겨하는 방법이 바로 고소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황심소가 누군가에게 고소당해서 이제 방송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황심소 애청자인 저만의 추측이지만 황심소에서 시사 이슈를 다루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황박사를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너무 많기에 그분들에 대한 고소를 하기 위해 자원봉사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 위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댓글을 지우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가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뭐 다요. 다예요. 방송 내용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나를 엄해하고 진짜 나를 진짜 보안무채한 인간으로 순식간에 MB급으로 올려주는 이런 놀라운 분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참 황심소가 없어지면 본인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황상민과 황심소를 동일시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박사님께서 방송의 정체성이긴 한데 그래도 이 방송과 박사님은 별개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황심소에 이 고소를 하던 황심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로부터 황심소를 나름대로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에서 잘려가지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내가 변호사 수입료를 내라고 하는 이분의 신뢰는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이런 댓글을 다시는 게 저는 의외였거든요. 그러게요. 얼마 전에 김호준 씨를 만났더니 막 보고 웃으면서 황박사님 복직 안 하셨어요? 그래서 EXX가 지금 눈을 놀리나? 아직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어요. 어휴 그럼 어떻게 먹고 사실려고? 굶어죽진 않아요. 그래도 빨리 복직은 하셔야지 먹고 살지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근데 더피스를 내가 지금 고문 변호사를 내가 고용을 해야 된다고요. 황심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패널이 돈을 달라고 해서 내가 잘랐다. 썬더.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잘린 적이 있어요? 전 잘린 적 전혀 없죠. 내한테 이 황심소 참여하는데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돈을 주신 적도 없고 받지도 않겠어요. 오 멋있어요. 실제로 황심소 패널에 돈을 줄 만큼 황심소가 수입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황심소 후원을 간절히 원한다고 찌질하게 흘러 방송했어요. 그런 소리를 하지마. 그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런 글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돈을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편집하는 피디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건 알아요. 돈이 드는 건 아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여기 하겠어요? 교수님도 뭐 잘렸어요. 지금 대학에서. 아니 귀한 시간 다른 데 쓰시면 돈을 버실 수 있지만 지금 여기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치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구원해라. 계좌번호는 이거다 이거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자기들 돈 주머니를 털어서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열정 페이를 바라시는 거 열정 페이는 그건 네가 좋아서 하는 거니. 열정 페이는 열정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아니 그거 맨날 하는 고용화에서 너 이거 재능 살리고 싶잖아. 그러면 일단은 80만 받고 밤 11시간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맞 돈이 필요한 건 맞다니까요. 맞고 돈을 줘야 해요. 스탭들에게. 아 그럼요. 돈을 줘야 해요. 스탭들도 그냥 줘야 되고 이 사람들도 그래서 황심소 스탭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으로 스탭들이 큰 돈을 아니시면 주잖아요. 스탭들도 돈을 받아야 되고 저도 근데 그 후원한 거는 내가 쓰다니? 왜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아니 아니 근데 조선일보도 구득료를 내는데 황심소가 줘 조선일보도 지금 황심사고 비결을 해. 조선일보도 지금 황심사고 비결을 해. 조선일보도 좀 주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냐. 지금 조선일보보다 못한 거를 이야기해요? 못한 건 조선일보를 우리는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면 쓰레기보다 내가 조금 낫지 않냐 이 추장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럼 조선일보를 상위에 든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저도 스탭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이것은 교수님께서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약간 나는 교수 때도 아 교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교수 때도 내가 실제로 일 시키면 거기에 해당만큼 꼭 연구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 우리 돈이 없어 황심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하면은 사람 심리가 어 이거 약간 돈을 주면은 내가 바보 되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심리학 박사 앞에서 심리를 본인이 더 잘 아신다고 주장하니 뭐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빨리 넘어갑시다. 아 진짜 이 내가 살다살다 황심소 만드는 거 하고 내 자식 빛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공부시키는 것까지 전혀 별개의 얘기인데 이게 연결이 되는 왜 자기 돈이 쓰면서 왜 이거 안 써? 이거는 여기 쓸 돈이 아니에요. 개인이랑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더 투자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시간 이라는 거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만약에 황심소가 지금도 뭐 그렇지 잘 돌아갈 정도로 막 풍족한 건 아닌데 이래서 만약 황심소가 없어진다면 이 분은 만족하실지 궁금하게 아니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아쉬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저는 더 먼저 어 이게 왜 너네 돈 있잖아 너네 뭐 이렇게 너네 패널들도 돈 있을 거고 황삼님 박사님 돈 있잖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원래 팟캐스트는 무료예요. 근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사정이 안 좋아졌어 이거 그만했을 때 나는 뭘 듣고 살아야 되지? 내 답은 어디 찾을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좀 더 유능한 패널 좀 더 이 잘하는 MC 이런 분들이 있으면 황심소가 훨씬 더 재밌게 또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황심소에 참가해주세요. 그러면 출연료가 얼마에요. 이러면 참 그분들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댓글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봤는데요. 참 짠쌤이 없지만 짠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댓글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짠하네요.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meta